xsfm입니다. p o d e r a 묻는다. 안티에이징에 대해. 트러블케어에 대해. 묻는다. 진짜 화장품에 대해. 피부 고민. 단 하나의 해답. 앤서나인틴.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정진아씨의 불화사연이 종종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불화사연이에요? 아니죠. 또 미국에 계신지 북미에 계신지 오래되는 청취자분들한테는 불화사연. 그분들이 이제 옛날 한국식 영어를 잘 구사하시잖아요. 이민 일찍까지. 네. 불화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바인에 계신 분. 친구분의 가슴이 답답했던 사연을 듣다가 와이얼리스 브라를 입지 못하는 세형 조건으로 인해 생겼던 일이 떠올라 사연 씁니다. 제 가슴 사이즈는 75d와 75e 사이입니다. 괄호 d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블 d군요. 어릴 때부터 가슴이 커서 컴플렉스가 심했고 사교육에 몸을 담았었던 젊었던 시절에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이 학생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닙니다. 그렇죠. 허리가 굽죠.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굽게 좁히고 다녀요. 그렇죠. 등굽은 형태로. 네. 이 애티튜드는 나중에 평생 본인을 괴롭히거든요. 그럼요. 근육통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자신감의 문제잖아요. 이걸 겪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진짜 압박풍대에 갚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 네네. 맞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게 심했던 시절이어서 저도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슴이 무거워 잘 받쳐주지 않으면 통증이 유발되기에 브레지어의 관심이 많습니다. 정은정님 말씀처럼 요즘 브레지어는 볼륨업보다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게 추세고 그래서 와이어리스 브락 브랄렛의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속옷은 대부분 컵 사이즈 없이 S, M, L 등 옷 사이즈처럼 나와요. 주로 아래쪽 기준으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서 가슴이 큰 사람이 밑에 맞춰 입으면 사이드로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가슴 사이즈에 맞춰 입으면 밑에가 붕 떠서 받쳐주는 기능이 1도 없습니다. 특히 속옷 고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섹스앤더시티 봤을 때 자기 누구죠? 엄마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너무나 센스 있는 점원이 옷을 골라주면서 평생 자기 브레지어 사이즈를 모르는 여성들이 많다 이러면서 그거를 골라줬는데 엄청 울컥하면서 우는데 그 장면에서 여성들이 많이 울어요. 맞아요. 되게 공감했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제 사이즈 모르고. 정말 있는 어느 회사마다 다르고 이러니까 한 번도 정확하게 평생 맞춰서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제 사이즈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게 40대 초반부터였던 것 같고 그전까지 말해도 계속 실험만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저도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가끔 신발을 선물해 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신발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자기 옷 사이즈 확신이 없어요. 네. 특히 속옷 사이즈는 더 그래요. 근데 특히나 몸에 딱 붙는 건데 그걸 모른다. 네. 평생 불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와이어브라, 스포츠브라 등 밑가슴을 꽉 쥐어주는 브래지어를 입습니다. 게다가 D는 작고 E는 크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한 제조사의 제품도 잊지 못해요. 일본이나 유럽 브랜드 중 사이즈를 세분화해놓은 곳에서만 사는데 매우 많이 비싸서 하나하나 피눈물로 사 모았습니다. 그 이거는 사실 패션 전체의 한국의 특징이기도 하죠. 옛날 옛적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옷 사이즈를 쓰면서 한 사이즈만 파는 옷이 있잖아요. 그걸 프리라고 씁니다. 그게 어떻게 프리입니까? 구속이지. 락덤이지. 한 사이즈가 뭘 프리야. 고무줄 바지 같은 것도 특히. 패션 아이템들도 보면 생산당가 맞춰야 된다는 이유로 두 사이즈 팔아요. 아니 누구 입으라는 거예요? 가끔 무슨 빅사이즈 옷이라고 하면서 완전 빼빼마를 모델이 입고 있어서 전혀 가늠을 못하겠고. 그 사이즈가 적다는 건 그냥 폭력적인 사회인데 사람들이 알아서 맞춰 산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문제의 사회 폭력이면 일본이 더 심한데 이상하게 일본은 이런 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때도 수면브라라고 해서 밑가슴도 조여주고 가슴이 양옆으로 떨어지면서 느끼는 통증이 없도록 가슴을 가운데로 당겨주는 좀 비싼 속옷을 입고 잡니다. 씻을 때 빼고는 1년 365일 가슴이 답답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바깥 화단에 고양이의 화장실용 두부모래가 잔뜩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두부모래를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 고양이 화장실 모래 중에 일종입니다. 아, 그래요? 두부처럼 이렇게 생긴 나무죠? 네. 나중에 치우기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신기하게도 우리 집 두부모래와 똑같이 흰색과 녹차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 주인님들 화장실 모래를 바꾸는 중이라 두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죠? 일부러 두 색깔이 섞여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보통은 모래를 갈 때 두 색깔이 섞이는데 똑같이 두 색깔이 섞여 있는 거면 집에서 나온 건데요? 누가 왜 버렸을까? 그죠? 네. 아무리 길에 있는 고양이를 돌봐주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이 모래를 길바깥에 놓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길에는 모래투성이거든요. 누가 왜 버렸을까? 키우던 고양이도 함께 버리진 않았겠지. 어떻게 우리 집 모래랑 이렇게 똑같을까? 의아해하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며 브레지어를 속옷 전용 세제품 물에 담가 놓고 씻고 나와 수면브라와 잠옷을 입고 얼마 후에 담가 놓았던 브레지어의 손빨래를 하고 세탁한 브레지어를 건조대에 걸기 위해 들고 나오며 머리 미리 걸려있던 5개의 브레지어를 걷어서 브레지어를 모아놓는 서랍에 넣기 위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상당히 FM의 삶을 살고 계신 저는 그냥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기 돌려버리거든요. 그게 진짜로 속옷만 손빨래하는 분들 따로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속옷하고 수건은 따로 빨고 겉옷은 또 따로 빨는 정도는 하거든요. 디폴트지 그거 같은데. 근데 아들 거는 그냥 걔 것만 따로 빨아야겠는데 장르가 양말 속옷, 겉옷까지 다 합쳐서 모을 분리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걔 거는 따로. 그런데 서랍 브레지어 칸에 남은 브레지어가 없었습니다. 빨아서 널어놓은 거 5개, 오늘 입어서 아까빵 거 1개, 그럼 하나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분명히 세일 기간만 기다리며 거금을 들여 총 7개를 사모았는데요. 혹시나 하며 다른 서랍과 옷걸이와 행거와 욕실 여기저기 다 뒤져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꽤 기중품이죠. 고가의 속옷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속옷을 고가로 사는 사람은 평소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 그거 아니면 살기 힘든 사람이니까. 기능성 문제 때문에 쓰시는 거니까. 그때 퇴근길 화단에서 본 고양이 모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수리 문제로 들을 때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 걸 본 관리인 아저씨가 화단을 어지르는 길고양이들을 퇴치하기 위해 몰래 우리 집에 와서 고양이 모래를... 너무... 이거 과인 상상이죠? 포갖고. 그러다 변태처럼 속옷 하나 없어져도 모르겠지 하고 하나 훔쳐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남이 읽는 걸 들으셨으니까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범법자라 치죠? 관리인이. 범법자가 리스크를 걸어야 할 만큼의 물건이 고양이 모래였다는 거잖아요. 화장실 모래. 무슨 루아 커피를 만들 거 아닌가? 고양이 모래를 퍼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혼자 살 때는 보완에 대한 의식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때라 이런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좀 두려움이 있죠.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친은 처음엔 그럴 리가 있냐? 잘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도둑이 들었을 수 있으니 CCTV를 확인하랍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건 CCTV를 보여줄 권한이 있는 관리인 아저씨였으니까요. 혼자 가서 물어봤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9시쯤. 당시 매우 독립적이었던 저희 커플은 피곤한 평일 퇴근 후 저녁은 정말 중요한 일정이 아닌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친은 결국 한숨을 쉬며 1시간 후에 도착할 테니 같이 관리인에게 가자 했습니다. 알겠다 했고 남친이 지하철을 탈 때까지 통화하다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있다가 놀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가슴 밑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답답함. 와이어의 답답함. 저는 이제 남자친구를 부르고 불안하고. 아 이거 하나. 정진아씨 글을 되게 잘 쓰네요. 이게 뭔가 되게 미스테리 장르로. 와이어에 답답함. 자기의 잘못을 미스테리 장르로 덮어버리는. 샤워 후에 수면브라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남아있던 걸 입었던 겁니다. 얼마나 와이어에 속박되어 살았는지 눕기 전에는 답답함도 못 느꼈습니다.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곧 내린다는 그에게 상황을 알려주었고 수확이 넘어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안경 쓰는 사람은 제가 평생 한 30년 넘게 썼으니까. 안경 쓰고. 안경 쓰고 안경 엄청 많이 찼거든요. 엄청 많이 찼죠. 안경 쓰고 세수하다가 코 미간에 찍 해서 피나고 그런 경험들을. 정말 혼연일체가 되면 그런데. 피까지는 아닌데 경험해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도로가 나는데 욕먹을 만합니다. 되게 정직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면 일단은 계속 이걸 그런 척하고 유지를 하다가. 자 관리한테 CCTV 보러 가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뭐 이러면서 관리인 아저씨하고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뭐 이사 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보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사건을 끝까지 미스테리하게 남겼을 텐데. 매우 심플하고 정직하신. 저는 그냥 만나서 저녁을 먹었을 것 같은데 제가 비상식적인가 봐요. 그리고 무슨 비난의 소리까지. 다행이다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여기서 다행인 게 하나 있습니다. 사귀 어떤 남자친구. 그렇군요. 잘 헤어지셨습니다. 서로 잘 맞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단의 그 모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였을까요. 정진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정리가 안 됐네요. 뭔가 되게 두 개의 구조. 액자식 구성의 사연이어서. 그러니까 나는 평상 이쯤 되면은 뭐 그 속옷으로 고양이 화장실을 치우는 습관이 있든가 뭐.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그럴 리도 없고. 아니 그게 브레지어 컵이 동그라하니까. 그 고양이들이 똥 싸기 좋긴 하겠네요. 아니 고양이는 뭐 덮을 수 있어야. 이렇게 아늑하고. 이거는 우리 성가비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덕질인한테. 모래가 없으면 안 쌉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모래 없으면 안 해요. 그럼 길고양이들은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길고양이들도 산이나 화단을 이용하는데. 정 안 되면 뭔가 덮을 곳이 있는 걸 찾아요. 그래서 무언가의 물건들을 막 헤집어가지고 자기 냄새를 가릴 수 있는 곳을 찾거든요. 정말 이 동물의 세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죠. 정진아 씨가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이 문제를. 네. 다만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충 꼭 속옷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겪어봤던 이야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하기는 비난한 남친과 헤어진 건 100% 잘 안 일인데.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물건이 안 나올 때 내 리치에 닿는 것보다 애인을 먼저 찾을 때는 왜 그런가. 그건 제가 평생 모를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뭐만 안 되면 아내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천리 밖에서. 왜지? 싶을 때가 더러워. 물론 혼자 살 때는 보완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만. 정진아 씨 미스터리를 못 푼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못 풀어드렸어요. 정진아 씨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사연이었고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